ccs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텔레비전 방송업체입니다. ccs는 2024년 7월 11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6, 79% 상승한 3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11일 대비 약 7,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3월 12일 6,7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8월 18일 481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21일 1억 4,47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14일 2,34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ccs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75, 3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3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8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28일 가장 많은 3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4년 6월 20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86%에서 약 1.0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3월 8일 약 6.26% 최저 지분율은 2024년 3월 15일 약 0.0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3억원이며, 2015년 212억 대비 약 마이너스 8.9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억원으로, 2015년 3,802만 대비 약 1,79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73%입니다. 순이익은 약 9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8억 대비 약 132.7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87%입니다. CCS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6.58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59.26배에 비해 약 414.83%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94배이며, 지난 2015년 4.82배에 비해 약 43.9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2.94%, ROE는 3.72%입니다. CCS의 시가총액은 2,039억 2,58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11위, 코스닥 종목 기준 399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7위입니다. 매출액은 193억 63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2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27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억 1,94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70위, 코스닥 종목 기준 924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9위입니다. 순이익은 9억 3,9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9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8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6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